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호리호리한 신바람 이박사입니다 한번 만나볼까요? 좋지 만납시다 영맨 자리에서 일어나라 영맨 심찬 날개 달고 가자 영맨 이젠 걱정하지 말아 나도 신이 가자 시바라미 박사와 YMCA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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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MCA YMCA 봐봐요 피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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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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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길을 떠나요. 동쪽에서도 향하는 기차에도 화려함이 여기저기서 그대에게 손짓하는데 유혹에 빠지지 말아요. 나에게는 오로지 너뿐이야. 갖고 싶은 거는 빨간색뿐이야. 그저 다락하는 도시에서 물들지 말고 돌아오세요. 물들지 말고 돌아오세요. 지금 나는 비밀이요. 말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어. 싹싹싹싹싹싹싹. 지볼래서 일하세 벌써 날이 저뭇나 지볼래서 일하세 하늘과 나를 부르네 하늘과 나를 부르네 하늘과 나를 부르네